오늘도 아는사람들만한다는 오땡큐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의 재창조음악은 6도 4도 5도 1도의 감성코드 진행의 시원의 웨이베컴을 7스텝이라는 장르의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6,4,5,1도의 코드 진행을 편안한 하프소리로 풀어주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이 하프소리 위에 덥스텝 비트에 하이햇소리를 넣어보고요 이제 이 하이햇소리 위에 느낌있는 킥과 클랩소리를 넣어서 리듬감을 더해보고요 이제 이 킥과 클랩소리 위에 릴렉스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비브라폰소리를 넣어서 음악의 테마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 비브라폰소리 위에 이 음악의 포인트가 될만한 복스리드소리를 넣어보고요 이렇게 MR은 완성되었고요 이제 이 음악이 웨이베컴의 코드진행에서 나온 음악이 맞는지 연주를 하면서 확인 한번 해보고요 웨이베컴 맞죠? 이제 여기에 새로운 멜로디를 넣으면 이 음악은 완전 다른 노래가 되는 거예요 봐봐요 틱톡시계소리 숨막혀의 시간이 결국 날아는 소리 떨리는 이 목소리 오고 가는 큰소리 멀어진 둘 사이 틱톡시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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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시계 masturbation 틱톡시계 틱톡시계 틱톡시계